원익큐브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기타 전문 도매업체입니다. 원익큐브는 2023년 12월 26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18% 상승한 3,1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대비 약 82.0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2월 26일 3,185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27일 1,4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26일 2,83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8월 9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원익큐브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2.5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940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15일 가장 많은 24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18일 가장 많은 2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42%에서 약 1.1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3월 7일 약 3.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14일 약 0.6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429억 원이며 2015년 1,766억 대비 약 37.5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6억 원으로 2015년 9억 대비 약 409.8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92%입니다. 순이익은 약 44억 원으로 2015년 15억 대비 약 184.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85%입니다. 원익큐브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4.9배이며 지난 2015년 53.0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3.0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8배이며 지난 2015년 1.3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7.6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01%, ROE는 4.32%입니다. 원익큐브의 시가총액은 1,120억 4,07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99위 코스닥 종목 기준 744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21위입니다. 매출액은 2,429억 9,13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78위 코스닥 종목 기준 309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6억 5,47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647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6위입니다. 순이익은 44억 9,97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614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8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지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지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